동해에 왔는데 한 접시 안하고 가면 서운하겠지요. 그래서 수산물 1번지 무코항에 들렸습니다. 100% 자연산만 취구만은 무코항.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. 생선들이 저를 알아봤는지 힘차게 몸짓을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놀래미예요. 아 이게 놀래미예요? 네, 네. 아유, 예쁘게 생겼네. 이쁘, 이쁘요.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죠? 아니, 해를 해야죠. 해를 해야 돼요? 네. 이거는요? 이건 마련이에요. 응? 마련이에요, 마련이에요. 아유, 아주 잘 생겼네. 여기 얼마나 돼요, 이거는? 이거는 한 3만 원. 3만 원? 네, 강어, 자연산만. 무코항이 다른 항구보다도 좀, 이게 뭐, 옷 시장이 좀 다른 게 있어요? 예, 예, 자연산만 파기 때문에 목수도 싱싱하고 맛있어요. 없어요. 물로도 나오고? 아, 근데 오늘은 문어 없어요? 문어가 좀 있어요. 어디요? 네. 아, 아, 여기 있네. 우와, 크다. 우와. 이야, 아직도 기운이 그냥 쎅쎅해요. 이야. elinABONE 김噴 we at Mark we at Mark we at Mark we at Mark we Obrig